오우 아 본인 쪽에서 봐서 여기서 와서 방과를 한다? 그러면 그렇게 처리가 돼야 같이 줄을 당겨주는데 이게 안 되니까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각자 생각이 다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빨리 전략을 짜세요 저것을 이렇게? 아니, 이렇게 하면 되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야 항상 글자 머리 머리가 여기요 이미 시작하는 걸로 알면 아니요 그러니까 여기가 머리라는 거면 글자 털머리라는 걸로 알면 안 되는데 강자 좀 옮겨서 좀 더 땡기세요 근데 우리가 강자가 아닌가봐요 우리가 3자인 것 같은데 3자? 쉬우시오 야, 갑니다 그렇지 그 다음에 땡기시고 그렇지 또 왔다 내려놓으시고 미우 미우 그렇지 오예 연습 끝 ㅇㅋ 우리 택기만 ㅇㅋ